여러분만 아세요 COWE 네, 이분 돌아왔습니다 네, 하지 마세요 네, 반갑습니다 광고 하신 거예요? 네 근데 이거 유료 광고 적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무료구나? 무료 광고 적으세요 이게 유료방송 아닌가요, 이거? 무료 광고 적으세요 아,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료 광고 중심 선웅을 딱 이거를 꺾어줘야 돼 그러면 아, 오늘 잠 잘 짜겠네요 이거 왜 안 올라가니?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 드디어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팬쇼케 시간인데 드디어 로아분들을 만날 시간이에요 뒤에서 햄의 수정 받으면서 이 노래 하트 누르고 수밍하고 왔는데 로아분들도 지금 들어주시고 계시겠죠?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캔디, 슈가